지난 4.15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이 패배에 대한 원인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김용호 전 공천관리위원장의 장계를 두는 듯한 건너뛰기 막장 공천이 결정적인 참패의 요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김용호 전 공천관리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참패 원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덧붙여 야당이 가진 무기는 이뿐인데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다. 내가 봐도 참 아까운 사람들 또 당선이 가능하리라고 봤던 사람들마저 줄줄이 낙마했다며 특히 공들여서 영입하여 공천했던 신인들에겐 스스로를 알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김용호 전 공관리위원장의 발언은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김용호가 공관위원장을 하기 이전부터 발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21대 총선은 어떠한 경우라도 필승후보를 내보내야 하는데 김용호 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신이 당선이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을 알고도 필패후보를 고의적으로 공천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대로 코로나로 인해 21대 총선이 보수 참패가 되었다면 그를 알고도 현실에 맞지 않는 공천을 강행한 그는 보수 참패의 죄인으로 보수 지지층에겐 두고두고 아주 어리석은 사람으로 원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선 가능성이 있는 그 지역에서 알려지고 경쟁력이 있는 후보는 내치고 장기를 두듯이 영구 없는 곳에 아무나 공천을 했던 것이 절대적인 패배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공천을 잘못해 이번 4.15 총선에서 패배를 했다는 것은 모든 보수 지지층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번 총선 참패로 인해 김용호 위원장은 보수 지지층의 공적이 되었습니다. 20대 공천학살의 이한군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용호는 자기 입으로 당대표에게 정권을 이음받아 당과는 독립적으로 공천을 하겠다고 수없이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잘못된 공천을 했다는 평가를 받자 한교환 전 당대표 의견을 들어주기에 노력을 했다는 등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는 미래통합당의 총선 참패에 대해 코로나19 탓을 하며 언론 플레이를 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침묵하며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김용호는 미래통합당의 총선 참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김용호는 미래통합당의 총선 참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